넷플릭스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킹 영원의 군주의 이민호, 김고은, 우도환, 장은채, 김경남입니다. 먼저 저희 배우들과 더킹을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넷플릭스에서 더킹이 공개됨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놀랍고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얘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저희 드라마 끝까지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See you on 넷플릭스! 서로 일단 더 팔짱 많이 하십니까? 네, 팔짱. 네, 역시 정면 방향을 주시고요. 이 두 분이 펼치 시린 놈을 쓰는 건 어떤 이야기인지 더킹 영원의 군주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고은 배우님 잠시 기다려 내려와 주시고요. 이민호 배우님과 우도환 배우님 커플 촬영. 예, 정면 마치 시상식을 방불케 하는 예, 그리고 오른쪽 정면 아래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정말 잘 어울립니다. 두 분. 네, 이 두 분이 캐스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공유 씨가 어깨에 동무를, 예, 어깨에 손을 자연스럽게 굉장히 터프하게 리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고은 씨가 굉장히 수줍어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최고의 호흡,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도깨비 12월 2일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아래로 모시고요.